근데 오늘 뭐 황글이도 났잖아요. 2003년 뭐 저기 뭐 뭐지? 저는 그 산부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래 또 응원한다고 우리 가족하고 다 같이 친하게 지냈고 이제 우리는 다 이제 뭐야 저기 그런 가족 사이고 그 스님이라고 하는 분도 강원도뿐이에요. 이제 말이 스님이지 진짜 진짜 스님은 아니고 그 아버지가 사실 그 강원도의 영운사라고 있어요. 영운사? 영운사라고 있어요. 강원도뿐이니까 내가 얘기한다. 영운사 영운사. 영운사 이제 그 부지 스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애칭 스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가 거기가 이제 한눈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이렇게 모임이 다 같이 있었어요. 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지.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맨날 너는 서른 아홉이 지나야 결혼이 된다. 그 전에 결혼하면 다 안 된다. 왜냐면 제가 이제 특별한 사주래요. 제가. 맨날 또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순임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말로 이제 그냥 가칭 순임이라고 한 거지 다 우리 주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윤 총장 장갑 보내기 장갑 보내기 해가지고 다들 이제 다들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다 거들은 거죠. 아는 분들이. 윤 총장 친구들로부터 시작해서 검사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제가 결혼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계속. 네. 저는 공무원하고 결혼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이제 옆에서 그냥 다들 이제 나섰죠. 그냥 때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아. 그 스님이 그 무정 스님과 그런 건가요? 그러면? 네. 무정 스님이라고. 그 분은 이제 그리고 이제 너는 이제 여기 저기 뭐 성료리하고 맞는다. 미안하지만 이제 나이가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말을 안 했는데 맞는다. 이제 그래가지고 아이 무슨 말이냐. 나이 차이가 너무 이렇게 나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그리고 이제 히말라야로 기도를 가셨어요. 그분은 이제 한글 잘 안 있고 거의 이제 히말라야나 이제 이런 데 가세요. 그분이. 영은사 천은사 거기 강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강원도 그러니까 그분이라니까 다 강원도 분들일까 우리 집안에는. 아. 그래요? 네. 그 선생님이 이제 우리 남편 20대 때 만나가지고. 네. 계속 이제 사법고시 떨어지니까. 네. 이제 원래 한국은행에 취직하려고 그랬어요. 하도 고시가 떨어지니까. 그 양반이 너는 3년 더 해야 된다. 해가지고 딱 3년이 지금 막 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그분이 이제 우리 남편도 검사 생각도 없었는데 너는 검사 탈자다 해가지고. 검사도 그 분 때문에 이제 됐죠. 그분은 이제 무슨 점 뭐 그분은 뭐 점쟁이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진짜 그냥 혼자 돋떡는 분이에요. 스님처럼. 아 그렇죠. 네. 점 뭐 그런 사람은 아니고. 네. 근데 세간에 뭐 내가 막 무당 많이 만난다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전혀 아니고 저는 무당은 원래 싫어해요. 왜냐면은 웬만한 무당이 저 못 봐요. 제가 더 잘 봐요. 누님 사주는 못 본다. 나하고 똑같네. 제가 더 잘 봐요. 제가 웬만한 무당은 제가 봐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래서 이제 승민이 잘못 났나 본데. 승민이 또 잘못 난 게 있는데. 제가 무당을 막 가서 전복을 넣은 게 아니라. 음. 네. 제가 무당을 더 잘 봐요. 아. 저도 저기 눈이 그 논현동에 보면 저기 보살집 많잖아요. 많죠. 논현동 알죠. 우리 그 저기. 알지 알지. 한진보차 그쪽 라인에. 네. 그쪽에 원래 그 술집 아가씨들 많아가지고 많지. 점점에서. 저도 저기 그 하루 제가 이제 날 잡아서 날 잡아서 한 열 군데를 갔다 왔어요. 근데 보살들이 저를 5분 이상 안 보더라고요. 네 팔자 네가 잘하는데 내가 왜 보냐 하면서. 복비도 안 받고. 한 다섯 군데 왜냐면 확률 싸움을 한 거지 내가. 한 열 군데 가가지고 내 사주 팔자가 공통점이 뭔가 해서 한 번 15년 전 한 그때 한 번 쭉 가서 한 번 본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임용수 기자님은 기자보다 원래 군인 팔자면 더 좋죠. 어떤 거요? 군인. 군인. 응. 원래 군인 팔자가 좀 많지. 경찰. 군인 경찰. 그쪽으로 원래 나갔어야 된다. 언론인 보다. 네. 언론은 아마 내 생각에는 오래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인데. 이건 그냥 내 생각인데. 네. 그냥 우리끼리 재미로. 네. 내가 얼굴 보면 내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 네. 재미로. 그냥 문자로 내 사진 잘 찍어야 된다 보니까. 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어머니가 제가 그 다 연세. 우리 어머니도 33년생이니까 저를 44살에 저번에 한 번 이야기했는데 강원도 살면서 맨날 태백산 가가지고 정성 들이고 저한테 맨날 물 조심해라. 뭐 불 조심해라. 그 얘기 맨날 매해마다 이렇게 얘기 하셔가지고 그런 영향이 있어서 한때는 어떤 분이 제가 어떤 친구분이 친구가 나한테 철학 공부해라. 종로 가면 초급밥 중급밥 이렇게 있는데 네가 말빨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 한 번 해보라 해서 한 번 할까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런 끼가 있지. 네. 제가 좀 그런 끼가 좀 있어요. 사주 공부하면 좋지. 네. 자기 팔자도 풀고. 네. 그렇지. 그런데 이런 영감이 있으니까. 네. 군인 경찰 이런 거 하면 잘 맞죠. 왜냐하면 군인 경찰은 그런 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냥 머리만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그거는 우리 남편도 약간 그런 영적인 끼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야. 왜냐하면 우리 같은 나나 우리 남편 같은 사람들은 결혼이 원래 잘 안 돼. 자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래서 만난 거예요. 서로가 이게 포라비 과부 팔자인데 혼자 살아내는 팔자인데 그래서 이제 인연이 된 거지. 그런 식으로 우리 임원수 기자님도 그 영감이 발달한 사람이라 그래서 군인 경찰 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내고 내가 웬만한 사람 보도 잘 본다니까. 나 공부는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나 공부도 하고 이제 근데 이거는 공부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야. 내가 타고나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 신기라고 있잖아요. 우리 뭐 내린 받는다 그렇게 하다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그치 그래서 아 그게 좀 있죠. 그래서 좀 있어서 내가 사람들을 막 이제 근데 난 전혀 뭐 내가 신을 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사실 내가 웬만한 사람보다 잘 맞출 거야. 아 그래요. 끊을래요. 나 좀 빨리 사진 찍어서 총품하고 보내드릴게요. 좀 봐주세요. 환경 벗어야 돼요. 나 환경 벗으면 되게 못생기는. 아유 아니 아니 이거는 생김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거야. 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원래 제일 정확한 건 실물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빛깔을 보고서 하는 거지. 생김생김 골 이렇게 생김을 보는 건 굉장히 하수대를 보는 거예요. 그 관상이라는 건 원래 이 얼굴 안에 있는 빛깔 있죠. 그 미세한 빛깔 있거든요. 원래 그걸 보고 사는 거야. 아니 내가 나는 그 뭐 역할 이런 걸 안 보고 나는 그냥 관상만 보고 얘기를 할게요. 손구멍에 참고로 본 거고. 다 틀릴 수 있는데 그냥 내 얘기야. 이거는 아무도 나랑 나 같은 얘기하는 사람 없을 텐데. 네네. 그냥 맞는지 틀리는지 그냥 본인이 그냥 판단하면 돼. 저도 올 초에 두 번 정도 보살한테 받긴 봤어요. 에이 근데 나는 그런 보살은 아니고 나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아마추어를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선수고. 네.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명수 씨가 여자 보기 없어요. 여자 보기? 응. 네. 부인 보기 별로 없다 이거야. 아 그쵸. 동댕. 아니 그냥 부인 보기 없어. 그래서 되게 외로운 사람이거든. 생각보다 남들이 나는 얼굴 보고 사실 놀랬는데. 작업. 되게 웃긴 사람이야. 내가. 왜 웃기냐고 하냐면. 되게 외로운 사람인데. 응. 원래 나 참 이상한 게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이 명수 씨가 약간 지금 어떤 약간의 환매를 느끼고 있어. 이거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아마 나는 내가 말하면 맞을 거야. 네. 진짜 아마 자기 속을 진짜 한번 깊이 들어보라고. 어딘가에 자기 현실의 환매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응. 응. 그리고. 이직을 할 생각도 진짜 많아. 응. 이렇습니다. 응. 어? 네. 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난 내면을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네. 그리고 기자보다는 직업이 이 명수 씨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재주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응. 남들은 그걸 눈치를 잘 못 칠 수 있는. 같이 살아본 사람들은 아는데 처음 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재주가 많아. 손재주도 많고. 네. 똑딱똑딱똑딱 뭐 전기 같은 거 배선 이런 것도 잘하고 예를 들면은. 네. 하여튼 자기가 생긴 거랑 다르게 생긴 거는 왜 사람이 왜 남자가 굵게 이렇게 생겼잖아. 네. 근데 재주가 많아. 의외로. 네. 근데 이제 기자는 왜 그렇게 100% 본인한테 맞는 직업이 아니냐면. 네. 기자는 이제 취재를 해서 자기가 글을 써서 내보내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기자로서는 성공하기가 힘들어. 네. 원래 본인은 차라리 정보원이나 국정원 같은 데 있지. 예를 들어서. 네. 그게 나.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냥 딱 그냥 얼굴만 딱 보고. 그때는 내가 심도 있게 안 보고 대충 얘기했는데도 내가 그랬잖아요. 또 내 말이 맞잖아. 본인은 나한테 그런 거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음. 맞아요. 근데 이제 봐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손금을 보면. 네. 거기 소리소리는 오래 못 있어요. 이직할 운이 보여요. 네. 어. 근데 그건 이제 맞을 거예요. 네. 네.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어봤자 마음에 들지 않아요. 본인한테. 네. 네. 이건 뭐 그 속마음은 나한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아마 난 내 말이 맞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뭔가는 그쪽에 환멸을 느끼고 있어요. 본인이. 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아니야. 나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건 개인적인 이유일 거야. 네. 다른 이유. 그러니까 그 약간의 환멸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본인은 100% 진보 좌파가 아니에요. 되게 웃기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 서류소류는 가장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진보 좌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본인의 원래 성적은 그런 건 아니에요. 차라리 보수 쪽이 맞아요. 군인, 국정원, 경찰.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옛날 같았으면 박정희 씨였다 태어났으면은 본인은 대검 공안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안 수사부. 이런 데서 빨개져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늦게 태어나서 지금은 젊은 사람이니까. 77년생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흘러간 거지. 본인은 돈법이 많지도 않아. 사업도 안 돼. 분명히 말했으면 사업하지 마세요. 사업하려는데. 아, 그래요? 사업을 해봤자. 네. 그게 돈으로 많이 벌 수가 없어요. 한번 해봐요. 네. 이 누나 말대로 그냥 한번 해봐요. 나는 자기가 이제 깨닫는 건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네. 근데 사업을 돈을 많이 벌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직할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지군이 벌써 떠 있어요. 소금에. 네. 그거. 그거입니다. 좋은 거는. 이런 거는. 어. 누나 그저기. 내 아는 그 도사 중에. 그 사람이 누구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종장님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고. 응.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어. 청와를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하더라고. 응.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들은 얘기가 총장님이 올라가면 합의 들어올 거라고. 뭐 그런 얘기가 돈다고. 우리 쪽에서 합의 들어간다고. 우리 쪽에서. 그럼 그 사람들의 소망이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왜 합의를 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누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런 얘기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우리가 오히려 힘을 더 가졌는데 왜 합의를 해. 이제 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골로 갈리면 남한테도 오히려 더. 이게.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응. 왜 우리가 왜 합의를 해. 아니 그런 얘기가. 그 뭐나. 그러니까 그게 이치상. 그러니까 그런 게. 좋다. 이거 이치상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 어쨌든. 근데 왜 합의를 하지. 그리고 이제 불리는 건겠는데. 우리가 다 고소한 건데. 아 그렇죠. 우리가 다 고소했잖아. 양세태 거기도 다 고소하고. 형사고소 민사고소 다 하고. 고소했는데. 네. 왜 합의를 해. 합의를 할 것 같으면 왜 고소를 하지. 말이 안 되지. 여태까지는 못했지. 우리가 검찰에 있어서 공무원이라 못한 거지. 이제 공무원도 나와가지고. 하나하나 해가는 건데. 내가 했잖아. 이제 살벌하게 한다고. 이제 두고 보라고. 아니 내가 그 동거를. 동거 8년설이라고 맨날 했잖아. 기억나시죠. 8번이 아니고? 8년설. 8번이. 아. 그거 캔트하우스예요. 지금 1,700m 사는 게 펜트하우스 아니에요? 100평짜리인가. 무슨 펜트하우스예요. 70평짜리지 그게. 지금 사시는 데가 70평짜리예요? 지금 사는 데는 60몇 평. 60몇 평이고. 내가 원래 내 집이고. 이거는. 네. 내가 결혼하고 내가 집이 좀 추워가지고 좀 옮기려고 보니까 10평짜리가 좀 넓은데 그게 나왔더라고. 70평 70평. 누가 펜트하우스래? 정대택이 다 소설 쓴 거지. 아 그래요? 명수 씨 이거 사실 알면은 정 회장님 달리 볼 걸? 지금은 되게 뭐 정의의 사수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황당한 사람이야. 음. 그러면은 그 저기 저기 내가 하나만 알려줄게. 우리 여기 서초동 명성 부동산이라고 있어. 네. 그냥 우리 여기 서초동 아크로브스탑 부동산 하면 부동산 쫙 뜨거든? 네. 그럼 비동 1745 한번 쳐봐. 해서 물어보세요. 거기가 펜트하우스인지. 그럼 여기 펜트하우스 몇 개 있어요? 한번 물어봐요. 네. 그럼 펜트하우스는 메토메토에 한번 나오잖아. 네. 그럼 끝나잖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끝나죠? 네. 그럼 되잖아요. 음. 그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했는지. 네. 그리고 나도 무슨 삼성전자가 해줬다고. 그거 여기서 와서 확인만 하면 끝이에요. 우리 여기 우리 여기 저기 뭐지 아파트. 네. 삼성전자가 나한테 7억 줘가지고 여기 아무도 안 살았다며. 그래서 내가 두 집을 오가면서 동거를 했대. 그럼 그거는 확인하는 방법은 뭔지 알아? 네. 그럼 여기 진짜 사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확인하면 끝나죠? 네. 삼성전자의 세입자가 정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확인하면 끝나죠? 그렇죠. 여기 관리사무실 가면은 어 그때 살았던 뭐지? 그 관리사 관리 뭐지 관리비라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비라든가. 그렇죠. 그거 확인하면 되죠? 그리고 사람이 또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 집에. 네. 그 삼성 엔지니어예요. 외국인. 외국인 그 엔지니어가 와서 살았다고. 음. 그거 확인하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나가고 내가 또 판사 부부한테 또 전세를 줬어요. 네. 그 판사 부부는 여기 지금 서울지법에 있거든요. 네. 그 판사 부부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 판사 부부가 또 전세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하고 또 협소하면서 나갔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음. 그거 얼마나 쉬운 검증이에요. 그걸 모르게 대단히 어렵다고. 네. 한 줌 얼마 정도 듣고 그래요? 음. 아니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끝나요. 네. 그리고 그건 삼성에서도 또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자기는 엔지니어가 살았다고. 그런 건 하나도 안 보고 말이야. 무슨 제가 유부남하고 동거하고 해서 누가 엄마 사건 때문에 그 유부남 아저씨랑 동거를 해요. 어린애가. 양재택 검사 말하는 거죠? 네. 저도. 그땐 나이도 어리고 이쁘고 인기도 많고. 네. 거기 사모님하고도 잘 알고 다 아는데 무슨 동거를 해요. 그분하고. 난 진짜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송금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건 또 뭐래요. 네. 어머님 어떤 거요? 어머님이 누구죠? 양재택 검사 와이프한테 송금했다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애들 유학 가서 그때 보냈는데 뭐죠? 우리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사모님하고도.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송금해준 거죠. Fall승훈이ARRY. 그래서요.